2021년 1월 30일 원정 11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보일건데 여러분들 어? 누..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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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누구요? bj입니까? 혹시? 혹시 bj입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아 이쪽인가요? 소리.. 소리.. 이쪽인데..? 소리.. 발자국 소리..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세요? 짠.. 쫌.. Спасибо.. determinate.. iten.. 정리.. 정리.. 정리... 정리.. 아저씨, 여기 있어요? 아저씨, 지금 여기 있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어딨어요? 아저씨, 여기 귀신인데요? 아저씨, 여기 귀신이 있습니다 아저씨, 여기 귀신이 있다니까 분명히..잠깐만 아저씨, 여기 귀신.. 아저씨, 어디.. 냄새..뭐야? 뭐야? 아저씨.. 아저씨.. 와..깜짝이야 잠깐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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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미치겠네.. 계세요? 혹시 두분이서 계십니까? 혹시 두분이서 계세요? 혹시 두분이서 계세요? 혹시 두분이서 계세요? 여기 3층이지 않습니까? 아저씨.. 와.. 싸대기 존나많이 없어 싸대기 개 어이없네 갓 갓 갓 젠장 갓 갓 Free 시청자 여러분, 일단 첫번째 건물로 다시 갈게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저씨 잠깐만요 네.. 화내지 마시고.. 저 갈게요 대신 얘기만 듣고 갈게요 제가.. 제가 담배값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담배값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디 계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저 나갈게요 어디 계신지 마십시다 직원이처럼.. 해.. 회.. 굽.. 핫.. 아저씨!! 장난치지 마시구요 저 갈게요 x2 예 아저씨 저 갈게요 아따 진짜 아저씨!! 잠깐만요 그만 합시다 아저씨 제가 안 들어갈게요 한번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예 아저씨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예 예 괜찮습니다 나와 보십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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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십쇼 나 오십쇼 괜찮으.. 뭔데? 미친 거 같아 아저씨 그냥 있으시오 저거 유리 같은데 저거 저거 유리야 유리 저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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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일라고 그러네 나 죽일라고 그러네 끄다! 좋아요! 관람회장 부탁드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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